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일 토요일 모닝와이드 시작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중국 우한에 고립돼 있던 우리 교민들을 태운 두 번째 전세기가 김포공항에 곧 도착할 예정입니다. 공항에 나가 있는 박찬범 기자 연결합니다. 박 기자, 전세기가 정확히 언제쯤 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까? 네, 중국 우한 현지에서 우리나라 교민이 대부분 탑승을 완료한 상태라고 전해드렸습니다. 비행 시간이 우한에서 김포까지 대략 2시간 반 정도인데 이륙하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오늘 아침 9시쯤 김포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외교부 신속대호팀은 어제 출국하면서 당초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45분쯤 우한에서 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이 시간보다 2시간가량 늦어진 겁니다. 현지 검역에 시간이 더 걸린 걸로 보입니다. 전세기는 대한항공 보잉 747기종으로 404석 규모입니다. 앞서 첫 번째 운행 때 사용된 전세기와 동일합니다. 외교부 신속대호팀은 어젯밤 9시 20분쯤 출국하면서 교민 350여 명이 탑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어제 이미 선발대로 우한 교민 368명이 국내에 들어온 상황인데 신속대호팀은 우한에서 귀국을 희망하는 추가 개선이 더 있으면 항공편 추가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박 기자, 교민들은 이제 어디로 어떻게 이동하게 됩니까? 네, 교민들은 앞선 경우처럼 버스를 타고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이나 아니면 충북 진천의 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다만 그전에 김포공항에 도착해서 교민들의 발열 상태나 건강 상태를 먼저 확인받게 됩니다. 만약에 이 과정에서 관련 증세가 나타나 조사 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하게 된다면 즉시 병원 격리 시설로 이송됩니다. 나머지 인원은 예정대로 아산과 진천으로 이동한 뒤 14일간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한 채 격리됩니다. 지금까지 김포공항에서 SBS 박찬범입니다. 김포공항